오늘 저는 수치심이 없는 한국 여성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길고 긴 상황 설명을 다 아실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한국 여자가 한국 여자 했다는 상황입니다.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빠순이들이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길고 긴 한 여식 기싸움 사건은 알고 없고 남자 아이돌을 보러 간 빠순이 중에 시원하게 큰 걸 싸버린 여자가 등장하죠. 어디 뭐 야산에서 큰 걸 산 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변을 싸버린 겁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은 이 사실이 창피하지도 않는지 변변거리면서 아주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건이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빠순이들은 사회화가 덜 된 짐승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났을 테지만 본인이 한터타트 공연장에서 변을 봤다고 주장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옷에 변이 묻은 사람들에게 세탁비 보내주겠다고 말하는 이 한국 여자. 정말 놀랍게도 그녀는 과거부터 자신의 트위터 계정의 변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던 여자였죠. 변을 낳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졌음. 응고에 불닭소스 바른 거 같이 아파라는 식으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몰라도 그녀는 원초적인 단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죠. 한 해 동안 재수만을 위해 살아왔고 대변도 독서실 화장실에서만 쌌다라는 식으로 대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더욱 재밌는 건 이 여자는 내가 이걸 직접 보다니라는 말을 하며 한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fm이었으며 재수생인데 재수개같이 처망하고 죽고 싶다라는 말이나 하는 한심한 여자였죠. 미리 말하지만 재수까지 했는데 수능망에서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녀는 고인을 모독하는 여자였으며 대한민국에 맞아도 되는 여자는 없다라는 현수막의 개추를 오지게 박는 여자였죠. 참고로 그녀가 개추 오지게 박는다는 이 현수막은 여성이 당해서 만든 현수막이고 이 여자는 자신의 대변 테러 사건을 인생 최대 업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솔직하게 말해서 저 여자가 실제로 대변 테러한 여자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참 우리 한국 여자들 사상과 행동이 대단하지 않나요? 그녀는 잔뜩 어그로를 끌어모은 다음 트위터에서 방송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저 여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말 재밌는 건 우리 fm리스트 여자들은 실수한 사람 자괴감 오질건대 놀림당하는 거 속상하다. 여자가 살다 보면 대변 쌀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웃음거리 되는 것 같다. 공개된 장소에서 실수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신적 타격을 건대 여자에게 몰아하지 마라. 여자가 분류 싼 게 조롱당할 일이냐 왜 여자를 놀리고 비하하는 거냐. 라는 식으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공연장에서 대변을 싸재낀 여자를 응원하고 있는 우리 여자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상황이 이해 가십니까? 제가 어디 중국 이야기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드린 겁니다. 저 역시 인간인지라 급한 상황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여자의 후속된 행동은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공감을 이상한 곳에 해버리고 상황 파악 못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 fm화는 여자치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여자는 없습니다. 여러분께 당당하게 말씀드리는데 여성의당을 지지하며 고인 능력을 밥먹듯하며 재기재기 거리며 한남을 언급하는 여자는 정신나간 여자가 100% 맞습니다. 저런 한국 여자가 옆에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옆에 있는 모든 한국 여성을 의심하세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자들 중에 저런 정신병 가진 여자는 분명히 꼭 그 여자는 스탑널커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 필요 없고 여자 만날 때 여자가 트위터 혹은 여성시대를 하고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거르세요. 특히나 트위터 이걸 하고 있다면 120% 확률로 정신병자 여자니까 꼭 걸으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수치심을 모르는 한국 여자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빠순이는 과학이다